중학교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와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중3겨울 방학 때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치고 중간고도에서 상당한 좌절감을 맛봅니다. 한 번 거기서 망가지고 나면 고3 때까지 계속 회복이 안 되는 걸 보고 제가 지금 이걸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중학교는 시험을 쳐봐서 알겠지만 일단 문법 위주입니다. 이 문법 위주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좀 이따가 문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영어와는 독해력 위주죠. 해석이 일단 안 되면 절대로 풀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또 중학교 영어와는 교과서 내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기하면 되죠. 그냥 외워버리면 되죠. 교과서 내에서 출제를 하고 모의고사에서 출제하지 않고 부교제도 참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가 가능합니다. 교과서 그냥 쇠를 외워버리면 되죠. 그리고 단순한 문제풀이로 어느 정도 선방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보통 90점 이상 받고 어느 정도 영어는 감으로 풀고 나는 영어를 한다고 생각했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치면 30점도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교과서에서는 30%밖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가 만약에 30문제면 10문제 이내로 나옵니다. 그러면 30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과에서 3과 정도 나오고 모의고사에서 또 출제를 하는데 이 모의고사가 뭔가 하면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면 3월, 6월, 9월, 11월 4번의 모의고사를 칩니다. 고3인 경우에는 평가원에서 치는 6월과 9월을 제외하고 또 4번의 모의고사를 치지만 보통은 고1, 2의 경우에는 4번의 모의고사를 치죠. 그러면 3월 모의고사는 보통 1학기 중간고사에 변형해서 출제를 하고요. 6월 모의고사는 기말고사. 그리고 9월과 11월은 기말고사에서 반영을 합니다. 어떻게 반영을 하면 문제를 변형시킵니다. 똑같이 안 내고요. 그리고 부교제에서 3, 40% 정도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보통 EBS에서 출제를 합니다. 라이트죠. 그러니까 고1, 2를 위한 거죠. 그리고 외부 지문에서 한 10% 정도 출제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외고라든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고3 EBS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에서 뽑아서 변형시켜서 출제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고1 중간고사에서 엄청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도대체 영어 답이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큰일 나죠. 여러분 내신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그래서 97점에서 거의 100점 나와야지 1등급이거든요. 그러면 한 문제만 딱 틀려도 그냥 2등급. 또는 93점, 4점 이렇게 받아도 3등급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많죠. 절대 절대평가가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내신을 1등급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능처럼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일단 넘겨주시면 그러면 중학교 영어 시험 문제가 보통 어떻게 출제되는가. 서울 서초구 중학교 3학년, 2020학년대 1학기 기말고사 문제인데 이걸 한번 내가 뽑아봤어요. 보시면 여러분 많이 쳐봐서 알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되죠. that, 여기도 that, 또 넘겨보세요. that, that 이렇게 나오고요. abc대해서 이렇게 또 나오고 또 넘겨주세요. 또 that 이렇게 나오죠.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시면 뒤로 돌리세요. 뒤로, 뒤로. 문제를 보시면 보세요. a, e 중에 그 표현이 잘못 쓰인 것은 이게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 문법 문제고요. 얘도 이 that에 대한 문법 문제입니다. 그대로 문법 위주죠. 목적절 대시냐, 관계대명사 대시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빈칸에 들어가는 건데 의문사가 들어갈 것인가, 관계사가 들어갈 것인가, 지시사가 들어갈 것인가, 관계부사가 들어갈 것인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독해를 하거나 이런 데는 별로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문제를 보시면, 앞으로 돌려주세요. 문제 보시면 일단은 a번은 다양한이니까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는 거 맞고, b번은 looks like니까 뭐뭐처럼 보인다니까 이치가 단수니까 맞고, 이것도 a big clue 해가지고 커다란 실마리, 대충 이렇게 문법이거든요. 또 돌려보세요, 뒤로. 이게 can 뒤에 low가 아니라 low와 er이 붙어야 되죠. 뭐뭐를 낮추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문법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진짜 문법 문제입니다. 이거는 형용사과 동사죠. that인 경우에도 보세요. 이게 she란 동사 뒤에 that을 나왔죠. 동사 뒤에 that 주어동사죠. say 동사 뒤에 that 주어동사죠. 앞으로 넘겨주세요. 이것도 보세요. no란 동사 뒤에 that이죠. 이거는 동사 뒤에 that이 아니잖아요. 여기 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어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독해력이 팡팡팡 향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문제를 외워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익숙하다. 이것도 보세요. but sometimes we are not sure food, 어떤 음식이 몸에 건강한가 이런 건데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 휘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답지 내보세요. 정답지에 여러분들 이거 답 맞추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독해력이 향상되겠습니까? 물론 중학교에서 무조건 독해력의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일치하는 거 고르시오. 본문에 나오는 것과 일치하는 거 이 정도는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서 만들 제목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전혀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안 됩니다. 이거 안 나옵니다. 넘겨보시면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보세요. 일단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다르죠.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 수능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floating, is, record, recorded, 또 넘겨보세요. 여기에 that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색한 거 고르시오. 이렇게 탁 나와요. 그러면 처음 보세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keeping good ideas floating around in your hatch. 당신 머리 안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ing 하는 명사거든요. 이거 이렇게 후직, 후직 되거든. 그 다음에 is는 단수죠. 이거 단수인데 앞에 보니까 ideas가 복서로 돼 있죠. 수의 일치를 알아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앞에 end니까 record하고 여기 take하고 똑같은 평행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요. 넘겨보세요. 이거는 앞에 있는 명사, that 불안전한 문장, 당신을 부르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관계된 명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단순하게 문법만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법만 가지고 비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수능에 출제되는 그 복잡한 문법들을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고 뭘 보고 정답을 찍고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 밑줄 쳐 있는지까지 알아야 돼요. 자, 앞으로 돌려보세요. 보세요. ing에 밑줄 딱 쳐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직접 동작을 하면 ing가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좋은 생각이 알아서 둥둥 떠다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is에 밑줄 쳐 있으면 무조건 수의 일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의 일치는 문장에서 주어를 찾아서 주어가 복수면 is가 안 되고 a거든요. 이렇게 딱 보자마자 단박에 무얼 뭐로 보는지. 밑줄 앞에 and나 or나 but이 있으면 평행구조, 똑같은 모양을 찾는 것이다 해서 앞에 take가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동사에 s 안 붙어있고 과거형 아니죠. 이것도 동사에 s 안 붙어있고 과거형 아니죠. 모양이 똑같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틀린 것이 아닌데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that 딱 보시면 that 앞에 those things가 명사돼 있죠. that 뒤에 동사 있죠. 그럼 여기가 관계대명사거든요.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가 없는 문장이나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주어 없죠. 그래서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것들 해서 관계대명사 해석법도 알아야 되고 관계대명사에 밑줄 쳐 있을 때 어디를 쳐다보고 정답을 찍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배워야 돼요. 문법 자체가 시험 문제가 달라요. 중학교 때는 투부정사 딱 해놓고 용법이 같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투부정사가 만약에 뭐뭐 하기 위해서로 쓰였으면 밑에서 1, 2, 3, 4, 5번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로 쓰여있는 그 문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냥 그걸 찾으면 되는 거죠.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법 출제 방향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걸 외워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begin 뒤에는 ing 쓸 수 있죠. ing 하기 시작하다 투부정사도 되고. 이거를 처음부터 다르게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돌려보시면 문법은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요.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이게 지금 부교제인데 이게 뭔가 하면요. 빈칸 출원 문제인데 이걸 모이고, 아니죠. EBS에서 변형시킨 거예요. EBS에서 변형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넘겨주시면 뒤로. 이게 빈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인텔리전트한 사람들 또는 학생들이 학교의 교과 과정을 따르다 보니까 학교의 교과 과정으로 인해서는 자기가 똑똑한 것조차도 모른다. 이런 내용이에요. 많은 학구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결코 발견하지 못한다. 그들의 다른 능력은 이런 내용도 되고요. 앞으로 돌려보세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잠깐 보세요. 결과적으로 many highly intelligent people, 많은 매우 intelligent, 똑똑한 사람들이 with low grades, 낮은 점수를 갖고 있는 이 스쿨 학교에서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학과 과정 때문에. 그러면 선택지 딱 보시면 지금 정답이 4번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Have never realized, 결코 깨닫지 못한다. They are smart, 그들이 똑똑하다는 것을 through education,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이 지문이 저 빈칸 안에 들어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EBS 범위를 안 대해서 책을 달라리 외웠다 칩시다. 그런데 실제는 남겨주세요. 실제는 이 지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지문이 실제로 보세요. Have passed through education, 교육 과정을 통과한다. Feeling they aren't. 그들이 똑똑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면서 이 지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지문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워도 안 돼요. 외워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하지 못하면 문제를 절대로 풀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이런 문제도 출제됩니다. 여러분, 영작 문제죠. 영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애들 손도 못 댑니다. 도대체 어떻게 배웠길래 어떻게 손도 못 대죠? 또 특히 문제에서도 보세요. 단어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어형을 변화할 것. 필요한 경우 어형을 변화할 것. 이런 문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단어를 추가할 것. 그러면 없는 단어 생각해내야 돼요. 그리고 한 칸에 한 단어씩 쓸 것. 이거 넘겨보시면 보세요. 오늘날 만들어진 제조식품 중 다수가 너무 많은 화학물질들과 인공적인 재료들을 합류하고 있어서 때로는 정확히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Many of the manufactured products. 그러니까 제조품들 중 많은 거죠. 오늘날 만들어지는 이니까 뒤로 넘겨보세요. made가 들어있어요. make가 made가 들어있어요. 만들어지는 후치수식. 벤진파든. 그리고 또 넘겨보세요. contain은 포함하다. 이게 없죠. 여기서 합류하고 있다. 이거 들어가죠. contain이라고 해야죠. contain지라고 하면 안 되죠. 복수니까. so many chemicals. 너무나 많은 화학물질들과 그다음에 여기 ingredients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인데 여기 지금 화학물질 아, 인공적인. 인공적인 돌려보세요. ingredients. 여기 S 붙어있죠. 여기는 지금 안 붙어있죠. 여기 S 붙여야 되죠. 여기 chemicals S 붙여야 되죠. 여기 chemicals S 붙여야 되죠. 그러면 so that 구문이겠죠. 넘겨주세요. that 넘겨주세요. it is difficult. 때때로 어렵다죠. 정확히 아는 것은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what 있겠죠. what is inside them.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기는 make인데 made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왜? 이거 후치수식 모르면 절대로 안 되죠. 구문을 모르면 풀 수가 없죠. 구문. 그 다음에 이게 contain이라는 단어 모르면 안 되고 S 붙이면 안 되는 것도 이거는 문법이죠. 이 앞에 있는 주어가 복수니까 S 붙이면 안 되고 so that 구문 이거 이해 못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죠. 너무, 너무해서, 너무하다. 이거 구문이죠. 구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잘 못 들어보는 그 구문. 알겠죠. it is 형용사 투동사 그리고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what is inside 이 what이라는 글자를 여기에 정확히 써야 되는 걸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나 하면 구문을 배우는 거예요. 구문. 구문. 선생님, 문법하고 구문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영어입니다. 다른 접근입니다. 또 돌려보세요. 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이것도 어형을 변화할 것 한 번씩 사용하고 보기 이외의 단어를 추가하지 말 것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넘겨보세요. 이게 지금 이걸 가지고 여기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형을 변화해서 그러면 이걸 읽고 나서 당신이 여러분이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넣어보시면 보세요. 카페인은 막는다. 프리벤트 목적어 프롬 ING거든요.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해요. fall asleep이죠. 잠이 들다 밤에 그리고 프롬 다음에 ING가 쓰이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에 폴링 할 때 폴을 ING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프리벤트가 여기 S가 붙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 문법 모르면 절대로 못 풉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 다 알아야 돼요. 문법도 알아야 되거든요. 문법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구문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절대로 풀 수가 없죠. 자 넘겨보시면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기세요. 뒤로 자 그 다음에 독해인데요. 독해 독해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법을 중학교 문법과 고등학교 문법이 다른 이유가 물론 중학교에서 배운 문법이 틀린 건 아닙니다. 베이스입니다. 기본인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이유는 고등학교 때는 이 문법을 해석 위주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해석 위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to know to know oneself is difficult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하면요. 중학교 때는 이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주어로 쓰여있다고 배우겠죠. 그런데 고등학교에는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기어가 시어로 읽는다를 배우는 거거든요. 자신을 알다 해서 자신을 아는 것은 주어니까 은는이가 붙이잖아요. 그리고 이 바로 동사 잡아서 이게 어려운이니까 이 자가 붙으니까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해라. 이렇게 배워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관계대명사를 한번 봅시다. a man 있잖아요. a man 있어요. 그다음에 who loves music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is happy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who라는 관계대명사를 중학교 때는 이게 주격관계대명사라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이게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건 맞는데 그걸 모르고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해석을 해야 되죠. 음악을 사랑한다 해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후담의 동사는 뭐 뭐 하는으로 읽어야 되죠. 대서를 바꿔도 되죠. 자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빠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 때 문법은 후 뒤에는 주어가 나오면 안 되고 주어가 없는 이렇게 동사 먼저 나온다. 불안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구분하는 방법 이런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푸는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해석 문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를 푸는 문법을 또 배워야 돼요. 그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문법인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첫 번째 문법을 배울 때 시험 문제를 일단 풀어야 되죠. 시험 문제 푸는 법. 푸는 법을 당연히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해석해서 해석 방법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문법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틀릴 거니까. 그다음에 이 구문이 뭔가 하면 아까도 계속 영작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배웠죠. 구문은 문장을 구성하는 겁니다. 한자입니다. 문장을 구성하다. 이게 얼굴 구자거든요. 한자 많이 알고 있죠? 구문이거든요. 문장을 구성하다. 그럼 문장이 뭐냐? 주어와 동사가 문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주어 뒤에서 이렇게 주어를 연결하는 것들이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 후추수식. 이렇게 설명하는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a man이 있다고 치고요. 이 뒤에 study ing English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하면 이게 ing 하고 걸렸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남자 이렇게 해석을 딱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게 절대로 동사가 아니고 이 뒤에 동사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is my teacher 이런 식으로 이게 동사가 뒤에 나온다. 그러면 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12가지 이렇게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 동사가 또 오형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형식도 옛날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석이 잘 되게 하는 오형식이 있어요. 그걸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고 또 보호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명사로 쓰여 있을 때 또 후추수식하는 걸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문장을 영작하는 거는 진짜 누워서 떡 먹기예요. 왜? 영어라는 거는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자전거 타는 것처럼 자전거 한 번 배우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이해하면 될 것을 계속 복잡하게 배워가지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영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10년 배워도 영어로 말 잘 못하고 영작 문제 나왔다 하면 그냥 볼펜 던져버리고 이게 왜 이럴까요? 정말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단연코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 구문을 제대로 배우면 돼요. 구문을 배우게 되면 그냥 끝난 거예요. 문법 구문 배우게 되면 여러분 뭐가 끝난 줄 아세요? 해석이에요. 해석. 해석과 독해는 다른 거죠. 해석이란 말은 트랜슬레이션이거든요. 트랜슬레이션이란 말은 그냥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그냥 깨끗하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이거는 ing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배우게 돼요. 해석을. 그다음에 독해인데요. 이게 중학교 때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 고등학교는 모의고사 바로 나오고 내신도 바로 나오고 수능에도 바로 나오는 독해인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은 수능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주제 잡으시오. 제목 잡으시오. 요지 잡으시오. 필자의 주장을 잡으시오. 목적을 고르시오. 문장을 삽입하시오. 주어진 문장 삽입하시오. 순서를 맞추시오. 빈칸으로 추론하시오.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논리를 알아야 돼요. 논리. 논리 전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논리가 도대체 뭐냐?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하나의 문단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문단. 하나의 문단. 그러면 이 문단에는 중심 내용이 한 개 있어요. 1문단, 1주제, 1요제예요. 그러면 이 문단을 이해를 해야 돼요. 논하는 이치를 배워서. 아시겠죠? 이거 방법이 있어요. 이게 첫 문장, 둘째 문장에서 주인공 잡고 속성 잡은 뒤에 예시, 대조, 추가, 인과, 환원 이 다섯 개 가지고 다 풀어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면 이 위에 중심 내용이 있고 그러나 하면 아래쪽에 중심 내용이 있고 추가 게다가 하면 위와 아래에 다 신발이 있고 그래서 인과관계 외냐 하면 나오면 결과 부분에 중심 내용이 있고 환원 다시 말해서 하면 앞 문장, 뒷 문장의 중심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또 이렇게 그냥 바로 직독 직해하는 법 우리나라 말로 바로 이렇게 옮기는 비교 언어학이라고 하거든요. 비교 언어학에서 하는 거죠. to를 got이라고 해석하고 이건 knowing 해도 되거든요. 동명사를 안 하고 이것도 그냥 got 해버려요. got 이렇게 그냥 해버립니다. 엄청 편하죠. 보세요. what I like 하면 뭘까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것입니다. 것. 이런 식으로 바로 한글로 바꿔버리거든요. 이 비교 언어학을 내가 옛날에 비타에듀, 메가스터디 대표 강사였을 때도 이 비교 언어학으로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백만 명의 학생들을 이걸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 후배 강사분들이 이걸 그대로 따라 하기는 합니다. 따라하는 거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좀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자기가 만든 게 아니니까 이해를 잘 못하고 약간 엉터리가 눈에 보여서 정말 안타까워요. 따라하려면 똑바로 따라하고요. 또 이 경우에도 논리 전개를 해서 글 읽는 법 이 정도 갖고는 그런 한글로 그냥 소리내면서 읽으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중심 내용을 딱 찾아서 빈칸이 있으면 빈칸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왜 여기다 빈칸을 뚫어놓았는지 또 순서 잡기 같은 거는 어떻게 푸는지 또 주어진 문장과 이게 이 중에 어디 들어갈 것인가 하면 도대체 어디를 읽고 어떤 것을 보고 답을 찍는지 내가 다 가르쳐줬어요. 옛날에. 그걸 다 가르쳐주니까 그걸 보고 따라하는데 제발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똑바로 따라 못하니까 얼마 이번에도 고3 같은 경우에 시험에 어렵게 나오니까 1등급이 12%에서 4, 5%로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배우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모든 건 문법, 구문, 독해를 해석과 논리, 독해를 구분해가지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유형별 독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푸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거는 수능에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고등학교에서는요. 내신이 수능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능 자체도 EBS에서 반영 안 합니다. 안 하고 보도 듣도 못한 데서 나오기 때문에 본질적인 실력 향상이 없으면 이거 절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절대로. 그리고 내신도 1등급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신 1등급 아니고 3, 4등급 맞았잖아요. 여러분 최저 못 맞죠. 내신으로 일단 안 되고 수능에서 또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저도 못 맞추고 정말로 진퇴 역란에 빠지죠.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정말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겨울 방학입니다. 여름 방학은 짧아서 안 되고요. 또 학기 중에는 학사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차분하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만한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중3에서 고1 올라간 그 겨울 방학이 가장 중요하고 고1, 고2, 고3 고2가 고3 올라갈 때도 그 겨울 방학이 있죠. 이걸 잘못 보내면 모든 게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제발 영어 허수로 보지 말고 그리고 잘못 배우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환자들이 의사가 뭐라고 이렇게 주사하면 그게 제대로 된 주사인지 모르고 주사 함부로 맞았다고 죽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메가스터디에 있을 때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내가 나오고 나니까 정말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잘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주는 대로 잘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는 어차피 내 사이트에도 다 있으니까 하나하나 찾아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후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